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투자계획평가에서 도출된 5개 평가 등급에 따라 배분이 됩니다. 그런데 이 평가 등급 기준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 해석이 분분한데요. 일부 지역에서는 평가 등급에 대해서 깜깜히 평가라며 의분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.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평가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이런 방식들이야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. 일반적인 사업계의 공모사업의 평가인데 저는 평가 내부 기준의 문제라기보다 평가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. 많은 기초지자체들 간에 등급을 매겨서 자원을 차등 배분하는 이런 공모사업의 방식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원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이 방식이 어울리더냐 했을 때 좀 불합치 않은 부분이 있다.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이런 공모와 경쟁 방식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광역과 기초협업을 강화하고 함께 쓰는 예산 규모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게 지역 소멸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원의 배분의 문제이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게 청년들이 60년간 그동안 유출해 왔다는 겁니다. 되도록힐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. 지역 소멸 대응을 하려면 여기에 포커싱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예산을 큰 털에 보면 그건 푼돈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 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권한을 배분하는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.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이하위가 없어요, 지금. 바로 이 청년 유출의 문제가 지역 소멸도 났고 각 지역에 있는 대학 위기로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? 평가를 하려면 이런 각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앙정부가 어떻게 이걸 평가를 자신들이 위탁한 업체, 단체에다가 그걸 평가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. 그 평가도 지금의 지자체의 역량과 공무원의 역량과 아이디어로 그걸 평가한다? 그것도 논센스 아닙니까? 과거에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지금의 공무원들한테 그 책임, 지역사회 책임을 증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는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N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 평가를 합니까? 이런 방식으로는 아닌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지역 소멸을 접근할 때 돈 문제로 가서는 저는 이게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